정광룡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축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서 같이 같이 주셔야 됩니다 네 사회봉사회상 내완 제2.9-011호 석공의 작가 김태환 내용은 위약하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감사합니다 엔지니어 후보는 수상자는 녹은리 사건신연계주폐 대장심 청문영님 동상을 수여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내외 매일유숙 대환경방송 회장점 총재 박광영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최상은 김광열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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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영 유학생 찬찬 부문에 선정되는 후에 원상을 수여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내외 매일유숙 국제환경방송 회장점 총재 박광영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훈련으로 받으십시오. 이런 상무를 많이 받아야 되고, 또한 그런 문을 통해서 우리의 사회 곳곳에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국회 환경노동기원장도 있고, 경기 등장도 있고,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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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사람이 맘을 두고 어디로 갔나 한 번만 바라고 눈에 맞히는 기술처럼 어영신지 좋아한다고 말았었는데, 따라야 나 약속했는데 오, 나 약속도 없이 어디로 살아줬나 날 두고 떠나가지마 사랑은 전하지마 돌아와 돌아와 용서할 거야 내 사랑은 세금자 박수 부탁드려요 박수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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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사람이 맘을 두고 어디로 갔나 한 번만 바라고 눈에 맞히는 기술처럼 어영신지 사랑할 때 불꽃같은데 돌아가면 다 빛대기야 잘 있어라, 이 차 없이 어디로 갔버렸나 날 두고 떠나가지마 우리 사랑을 전하지마 돌아와 돌아와 용서할 거야 내 사랑은 세금자 전하지마 돌아와 돌아와 용서할 거야 내 사랑은 세금자 고마워 우리 사랑은 세금자 우리 사랑은 세금자 우리 사랑은 세금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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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사랑 나를 만나 나를 만나 수많은 나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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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대로 못하고 있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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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가슴이 닿지 않냐고 죽어놨어 눈 뜨거워 마주거라 나는 약속한 미니씨야 미니씨야 그 어떤 영향을 이 영혼으로 어로운 날씨가 안 되니요 이쁘게 나오라고 이쁘게 나왔어 이쁘게 나오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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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